제가 또 전공 중에 사진을 어릴 때 전공을 했었어요.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진 찍는 데이트를 해보면 되고 있지 않을까. 그럼 제가 찍어드리면 될까요? 그것도 좋긴 한데 오늘은 제가 좀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도움이 될까요? 어떤 패션 쪽에 제가 사진을 제가. 저희 모델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. 원래 모델이었다가 저 보고 모델에서 바뀐 건가요? 원래는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 보고 지금 바꾼 것 같은데. 절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모델은 안되고. 모델은 안되고. 모델은 안되고. 안되고 해요? 아니면 아니었던 거예요? 원래 맞는데 뭐. 절대 아니에요. 모델 촬영은 아니시고 오늘 제가 약간 그 특기를 하려가지고. 사진기에 웃긴 거 있어요? 아 이거 그거구나 팔만대장견보이는 거 이거. 불국사랑 불국사랑 팔만대장견나 이거. 네 맞아요. 왜 뭘 맞아요. 아니요. 대화하기 싫어요? 왜 자꾸 다른 얘기에요. 하나 둘. 일단 가만히 있어요. 일단 가만히 있어요. 네. 네. 왜냐하면 그 그냥 막 찍으셔도 지금 프로필보다 더 멋지세요 실물이. 아 진짜요? 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? 근데 이상준 씨도 평상시랑 좀 다르게 조금 덜 너스레 떨고. 이런 게 진중하게 격끈하게 관계가 있어요. 이게 맘에 드나 봐 상준이도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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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아 하지 마라 대피차 할 수 있습니다. 나 결혼시키고 싶은 사람들. 애타게 울던 닭들의 사례. 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기 색깔 버린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네. 아니 웃기면 웃긴다고 그러고 가만히 푸는 거.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. 최선을 다 하고 있잖아요. 아니야 아니야 나란 말이라. 지금 맘에 들어 상준이도 맘에 들어. 좀 자신 있는 표지 있으세요? 네. 방금은 되게 정적이었으니까. 네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너도 있어요? 네. 하나 둘 셋 담아 하겠습니다. 하나 둘. 취소합니다. 취소합니다. 좋아요. 취소해. 아 아 번제나구나? 그렇지. 건강정수합니다. 그래도 해줘야 돼요. 상준아 오늘 좋아 오늘 좋아.